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론을 내려보니까 서울시에는 18석을 바꿨고 조작을 한 겁니다. 당선 낙선을 바꿨고 부산은 한석을 당낙을 바꿨고 인천광역시는 5석을 바꿨고 대전광역시는 4석을 바꿨고 울산광역시는 1석을 바꿨고 최종특별자치시도 1석을 바꿨고 경기도는 14석을 성부를 조작을 했고 충청북도는 5석을 성부를 조작했고 충청남도는 4석을 조작했고 경상남도는 2석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부를 조작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1석을 성부를 조작한 거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58개 지역의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성부를 조작해 가지고 58개 가운데서 57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1개는 새로운 미래를 가진 겁니다. 세종시에서. 권력을 도독질한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58개 선거구에서 권력을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하명을 받아 가지고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사전투표일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조투표를 가지고 숫자를 조작하고 4박 5일 사이에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선관위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서는 제가 추측한 데는 진짜 투표자와 가짜 투표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부를 조작한 지역이 58개 선거구입니다. 여기서 57개는 더불어민주당이 훔치고 1개는 새로운 미래가 세종시에서 훔쳐간 겁니다. 세종시에서 훔쳤다는 이야기는 세종시 한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 막판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낙마를 하고 새로운 미래가 남아서 전산 프로그램을 새로운 미래를 조작을 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가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58명 가운데 몇 사람이 나오겠냐 이야기죠. 5월 10일까지 선거 무효소송의 마지막 날까지 후보자가 나서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나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갈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나오겠냐 이야기예요. 58명 가운데. 뭐 한두 명은 나오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침묵하겠죠. 다음에 또 정치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역구 개수가 끝난 지역이 바로 지역구에서 166석을 국민의당이 차지한 겁니다. 더불당은 118석을 차지한 거죠. 이렇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비례대표는 완전히 다 마무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든 위조 투표율 제조해 가지고 한 300만 표 가까운 집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중에 한 70% 30% 비율로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회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분석이 끝난 것은 종로구하고 해운대구입니다. 종로구에는 40% 대 60%로 조국개혁당을 더 밀어줬고 해운대구에는 30% 대 70%로 조국개혁당을 더 밀어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표를 쑤셔넣고 남은 표를 다 이름들 기표도장 찍지 않고 그냥 그대로 쑤셔넣은 겁니다. 투표함 속에. 무효표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선거인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작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계한 것이 18석에서 국민의힘이 21석 한 3석 정도를 더 차지할 것으로 추계를 한 겁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21석입니다. 합치게 되면 총 169석을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차지한 겁니다. 그걸 108석으로 줄인 겁니다. 그게 이름들 선거의 전모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선거는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지는 겁니다. 어디부터 제가 손을 써야 될 정도로 모를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뭐죠. 이렇게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방송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선거구는 많고 그렇게 하니까 좀 득표수 조작을 좀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고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대략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로구하고 해운댁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을 간단 명료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한 방법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종로구의 관외사전투표를 조사를 해보니까 2605표를 관외사전투표하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비례대표를 골치 아프게 조작하지 않고 그냥 사전투표에 투입한 위조투표지 양만큼을 비례대표에도 투입한 겁니다. 종로구에 지역구에서 2605표를 우편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똑같은 표수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한 겁니다. 단 종로구에서는 2605표를 4대6으로 나누어서 조국계획당을 좀 더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현장은 포착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결과물을 선거데이터를 통해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위조투표지 투입은 지역구 위조투표지 투입의 기준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종로구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관외사전투표는 2605표, 2605표에 딱 같이 투입했는데 관외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항상 투표지가 남는 겁니다. 어디서? 비례대표 투표에서. 여러분 비례대표 투표에서 지역구 투표만큼 여러분들 위조투표에 출입하면 만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표가 25표, 50표, 100표가 남는 겁니다. 선거국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지역구보다 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지역구보다 표가 항상 남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만 표를 집어넣는데 그냥 9,500표를 집어넣고 500표가 남는 겁니다. 그 500표를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처리했는가 아니까 무효표로 처리한 겁니다. 무효표로. 다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역구 규모의 조작을 했는데 어떤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비례대표에서 표가 남는 겁니다. 남은 표를 전부 다 어디로 처리했는가 무효표로 처리한 겁니다. 그거를 전국에서 다 합치게 되면 130만 표가 남는 겁니다. 그까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를 완전히 조작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투표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든 그냥 부정선거 해 가지고 형님 한 자리 동생도 한 자리 삼촌도 한 자리 이모도 한 자리 그렇게 다 헤쳐먹는 겁니다. 그냥 마저 속지. 그래서 내 이야기가 뭐 선거 뭐 하려고 하노 그냥 북한처럼 북한처럼 뭡니까 그냥 너희끼리 앉아 가지고 발표해 가지고 그리고 이번 참에 그냥 쿠코 바꾸어서 그냥 대한 조작구로 바꾸고 너희끼리 다 헤쳐먹으라 이야기하죠. 결국은 너희가 부정선거 하는 걸 헤쳐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이러면 넘어가려고 하겠죠. 3년 가기 힘들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의 총선의 차이집 그래프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집 그래프 위가 더블당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더블업주당의 차이집의 평균값 13.16%가 나온 건 무슨 뜻입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평균적으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3.16%포인트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미친 수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계처럼 수십만 수백만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같은 어머니인 모집단으로부터 자식인 표본집단을 두 개를 사박오일 사이에 관내 사전투표그룹하고 당일투표그룹이란 표본집단을 끄집어냈는데 관내 사전투표포본집단과 당일투표포본집단 이름 차이가 13.16%나는 겁니다. 이거는 미친 수치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업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더블업주당 후보가 등장하는 선거구마다 동마다 면마다 동마다 언면동 산하의 투표소마다 위조투표를 듬뿍듬뿍 쑤셔 넣어주셔가지고 관내 사전투표특표율이 당일투표 듬뿍보다 항상 평균적으로 13.16%포인트 높도록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425개 동에서 한 곳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성률이 425대 제로인 겁니다. 확률로 2분의 1에 425대 제로 곱한 거지 않습니까.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425번의 선거에서 항상 더블당이 이길 확률이지 않습니까. 동전을 순차적으로 425개를 던져가 전부가 다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거죠. 이런 선거를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윤 대통령께서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의 반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반역적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고 반역자들이 된 겁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다 버린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 묵시적 계약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국가를 여러분들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를 도덕질하는 것은 반역이고 내란이고 국사범이지 않습니까. 그 반역 행위를 그냥 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임기를 3년 동안 본인이 채울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벌써 사람들이 입안이 눈에 보듯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경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고 그냥 미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정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권력에 여러분들 두둥실 떠 있는 사람들은 민초들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격분하고 있는 걸 모르겠지만 3년 못 견딥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이거 가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야 가고 싶어 하겠죠. 결국 본인의 안의를 우리가 국민들을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팔아먹은 거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가는가 한번 두고 보자. 대통령이 정의 편에 서지 않고 자신의 사적 이익과 안의를 위해서 국민들을 선거 부정 세력의 손아귀에 다 팔아넘겼는데 그 대통령이 여러분들 안전하겠다 싶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내용이 하등의 과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논리나 주장을 펼칠 때 그 논리나 주장을 펼칠 때 스토리를 만들거나 서사를 쓰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과장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내용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한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제가 전문가적 시각에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외에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 설명 결과 대한민국의 선거는 선관위가 완전히 장악을 해 가지고 그냥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고 이거를 대통령뿐만 아니고 사회 지배층 인사들이 대부분 다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의와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선거 부정 세력의 손아귀에 다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면서도 3년 동안 재임 잘하고 본인은 퇴임하고 다음에 권력이 더블당 함께 넘어가게 되면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갈지 본인은 i don't care 내야 그때가 끝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은 올바른 쪽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대통령은 올바른 쪽에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동감되기 대통령과 남자로서 참담하게 느낀 것은 어떻게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니고 분야는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60대 초반에 이름 들었은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무책임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거리를 조금 나가보더라도 젊은이들을 보거나 집안의 자식들을 보거나 손자, 손녀들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이렇게 국민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집어넣는 것은 그건 그냥 반역 수준이 아니고 그냥 침성의 길로 가는 거다요.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갈 수 있겠냐요. 내일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무슨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근본이 잘못됐는데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이제 방송이 제가 다음 약속에서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어쨌든 내일 오늘이 8일이고 내일이 9일이고 10일인데 오늘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면 여러분이 좀 취사선택하셔서 많이 공유를 시켜주시고 참 나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우군이 국민들 함께는 전혀 없는 거죠. 재야 인사들도 조금 힘을 규합하고 좀 사심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또 여의치 않고 다 각자 욕심들이 있고 하니까 힘이 규합이 안 되고 그런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더만 낙담하지 마시고 더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내겠어요. 작은 힘이라도 이렇게 규합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내일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